하롱베이에서 묵을 하롱프라자 호텔입니다 여기서 1박을 하고 썬월드에서 놀다가 다시 하노이로 갈 예정입니다 호텔이 하노이에서 잔 것보다 훨씬 멋있는데요 가격은 훨씬 싸요 여기가 식당이구요 방도 엄청 넓은데요 방 엄청 넓은데 짜잔 하노이 호텔보다 침대가 조금 더 큰 것 같네요 안 보여요 야경 안 보여? 안 보여요 ㅎㅎㅎㅎㅎ 하노이 영무 방이네 원하는 건 야경인데 저쪽 방이 더 야경 보이는 거고 어? 호텔 뷰구나 이거 1박에 5만원도 안해 1박에 5만원도 안해 진짜요? 응 응 응 응 응 이런거 하지 응 자 화장실 어이 넓직한데 어이 넓직한데 욕실에 욕조도 있구요 일단 칫솔이나 이런 것들 있고 샤워부스도 따로 있습니다 샤워부스도 따로 있습니다 야 여기 금연방이야 응? 아니요? 금연방이야 내가 금연방으로 예약했는데 맨발이 나지 맨발이 난 좋아 아 맨발이 난 좋아 호텔 3층에 레스토랑이 있구요 이쪽에 수영장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도 아침에 비가 좀 오고 있네요 수영장은 야외에 있구요 피트니스 텐트도 있네요 피트니스 텐트도 있네요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해변가를 좀 뛰려고 나왔는데 비 안오는 줄 알았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1층 푸페입니다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쌀국수하고 죽하고 몇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디저트로 과일하고 요거트 두가지 가져왔구요 이건 뭔지 모르겠네 하롱베이 선월드에 가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문을 연대요 그래서 조식 먹고 호텔에서 시간대 오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도 비가 와서 갈 때도 없고 평일날은 사람이 거의 없어서 문 열었는데도 별로 없어요 문 열었는데도 별로 없어요 시청자 사물이 많아요 제시대에 있는 사람이 전화하는 사람이 부족함에 대해 학생부분을 연락할 수 없어요 iacalšsen이